어? 현판 다시 걸어놓으셨네요? 아휴... 참 세심하십니다. 이런 사소한 것까지 매번 신경 써주시고. 어? 흠... 그만 가지. 아휴, 저 성가리. 가자, 또 불퉁거리기 전에. 오늘따라 좀 한산하네. 난 유아 다시 봤다. 뭐가? 이화원을 단박에 되찾아준 빛나는 씀씀이. 지금도 봐. 저 비싼 육아를 덮어. 특출난 재력이지? 우린 감히 넘볼 수 없네. 아이, 아쉽다. 내가 여인이었으면 우리 단호랑 연적도 대보고. 참 재미났을 텐데. 재미는 무슨. 근데 유코 아재랑 나줏되게 눈에 불을 꼈더라? 둘을 이어주려고. 아주 혼사까지 일사천리로 쭉 밀어붙이겠던데? 뭐? 그럴 리가. 아휴, 눈빛으로 장작도 태우겠다. 왜? 그렇게 싫어? 이거 좀 드셔요. 유아홀어버니까. 야. 싫어. 완전. 예? 어. 참. 드시기 싫으면 마셔요. 아까부터 계속 성질만 내주고. 그러게. 우리 산인 성격이 왜 그럴까? 마미스로 그런가? 그럴 땐 단 게 최고인데. 한입에. 좀 닥쳐주겠어? 뭐지?